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잠암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은 당연히 나올 문제이고 그래도 쉬운 문제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일 6시간이 나왔고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 나왔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알아둬야 될,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는 잠암, 잠수작업 이게 어떤 작업이라고요?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죠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간과 34시간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6과 34에 관련된 시간이 또 나온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교육이 있고 보수교육이 있는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좀 바쁘신 분이죠 그래서 6시간, 6시간으로 짧게 주어지고요 그 나머지 해당되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관리, 대행기관의 관련 담당자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34, 24시간으로 간다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6, 34가 나왔죠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도 이게 두 개 묶여있다 보니까 한쪽을 알게 되면 한쪽을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가 있겠죠 중요한 정리사항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예외 규정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라고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는 새로 만들어진 물론 횟수가 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만들어져서 신규교육은 없고 보수교육만 8시간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된 경험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 앞으로 나오는 걸 봐서 다시 정리를 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6시간, 6시간 그리고 나머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34시간, 24시간 그래서 신규의 24시간이라는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요 보수교육의 34시간이라는 말이 나와도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고기압 하여행하는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재발생시 조치순서로 오른 것은 이 문제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 것보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해서 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체 내용을 알아두셔야 어떻게 뽑아내서 보기를 구성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재해가 발생하는 건 지금 빠졌다 그죠 재해가 처음 발생하면 그 다음 긴급처리 들어갑니다 긴급처리는 긴급처리의 내용이 다시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 긴급처리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피해자 응급조치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요 심폐소생,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쓰러질 경우에는요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구조하는 사람의 보호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구조자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예방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구조 행위를 하다 보면 같이 희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해자 재해를 발생시킨 기계를 정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기계를 정지시키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됩니다 피해 확산 방지라는 것이 피해가 구조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산되어 오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밀폐 공간에 들어간다면 구조자는 보호구 착용하고 들어가줘야 되겠죠 만약에 감전자를 구조를 한다면요 나는 절연이 되는 어떤 물질을 이용한다든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구해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같이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피해자 응급 조치가 들어가겠죠 피해자 응급 조치를 했으면요 그 다음 관계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통과하고 올 때까지는 뭡니까? 다시 또 2차 재해를 방지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2차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현장을 보존해 줘야 되죠 이 현장 보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오는 재해 조사팀에 도움을 주는 거죠 왜냐? 현장을 허투려 놓으면 재해 조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건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어야 뭡니까? 단서를 찾기가 좋습니다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보존하는 것까지가 긴급 처리 내용이고 이렇게 하고 나면 재해 조사팀이 들어옵니다 재해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강구한다 또는 원인을 분석한다 같은 얘기지만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대책을 세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건 다시 또 평가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안전관리자로서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몸도 움직여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좀 외워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온 문제로 봐서는 긴급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네요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뭐죠?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뒤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처리 다음에 재해 조사만 알아도 여기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전체는 모르더라도 보기 4개에서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식의 뭡니까? 미움이죠 그쵸?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요 3번이고요 2번이고요 3번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